대회다. 여보, 또? 응. 형, 살 못 빼겠는데. 맛있게 드 먹어요. 후시 작은데? 후시 작아? 야, 시커멓, 시커멓. 먹고 와서 더 먹어도 돼. 야, 네가 아직은 네가 기록이다. 많이 해주세요. 가겟하지. 야, 좋아. 야, 먹고 더 먹어? 그렇지, 이 정도는 먹어야지. 삼겹살에는 고추장마요. 어, 살 찌운다고 했지?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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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많이 먹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많이 먹어요. 아직도 역도야? 응. 오, 왜 이렇게 푸짐하냐고. 잘 먹겠습니다. 우와. 많이 뿌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고추장마요. 소주장마요. 고추장마요. 맛있다. 오빠, 또 맛있는데. 그거 맛있어. 우와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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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예스 예스 트랙 무슨 부위야? 자전거 사이클 하락 자전거는 시합 안 하냐? 저희 트랙 파이크 트랙 사이클은 뭐예요? 트랙 안 해요 아 이렇게 하고 그거 저 브레이크 없는 거지? 아 내가 잘 알지 않냐? 잘 알지 아 소프트 전구 퍽 퍽 소리 나는 거 나도 전구 좋아해요 야 전구가 원래 귀족 스포츠잖아 그치? 여기는 무슨 부위? 탁구 탁구? 네 어 우리나라 탁구 강국이지 네 니네도 탁구여? 아니요 우정부 우정? 오 최종 어느 센스 아니야? 낙동강 낙동강에서 낙동강에서 이거 온 거야? 네 아 진짜로? 너도 그러면 세파 타클로? 네 발음이 안 좋지 내가가 아니요 무슨 부위? 탁구 이거? 투푸안하고 창단지기 막 이런 거? 아까 운동장에서 봤지?